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패스 상담소 윤쌤입니다. 냐옹! 우리가 듣는 골골송은요. 어리광을 부리거나 집사의 손길이나 체온이 기분 좋을 때 주로 골골거리게 되는데요. 고양이들이 흔히 아는 이 골골송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요. 이미 모두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 골골거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골송이란 걸 부르게 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는요. 어미 고양이의 젖을 빨면서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쉴 때 지속적으로 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골그럭그럭그럭그럭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게 되거든요. 이때 엄마 고양이는요. 새끼 고양이가 내는 이 골골대는 진동을 느끼면서요. 안심하고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또한 새끼 역시 엄마 고양이가 내는 골골골거리는 진동을 느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젖을 빨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고양이의 골골송은요. 엄마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끼 고양이가 어느정도 자라서 다른 고양이 형제들과 놀 때도요. 적이 없이 우리 그냥 놀기만 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요. 골골송을 부르면서 다가가기도 하고요. 성묘가 되어서도 모르는 상대 고양이에 접근을 할 때요. 싸움을 할 마음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골골송을 부르며 다가가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듣는 골골송은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집사의 손길이나 체온이 기분 좋을 때 주로 골골거리게 되는데요. 아마 엄마에게 느꼈던 편안한 어떤 감정 상태를 집사의 몸이나 아니면 손길에서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골골송의 원리와 이유 그리고 기전은 아직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횡경막의 진동에 의해서 내는 소리라는 설도 있고요. 후두의 성문을 진동시켜서 내는 소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 배의 새끼라도요.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골골거리며 자신의 기분이 만족스럽고 좋음을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평생을 단 한 번도 골골송을 부르지 않는 아이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고양이의 골골송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요. 고양이가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 이 기분 좋은 상태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편안한 기분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진동으로 표현한다는 것과요. 또 다른 하나는 몸의 상태가 지극히 안 좋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혹은 조금이라도 몸의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골골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기분 좋을 때는 골골송은요.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혹은 아픔을 완화시키거나 근육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요. 고양이가 골골송을 부를 때는요. 고양이의 뇌에서 베타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생체 내에서 자연합성되는 마약이라고 불리는 베타엔돌핀은요. 행복감을 극대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골골송을 부를 때 이 주파수 대역은요. 뼈의 재생 역시 촉진시키고 골 밀도를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골골송을 부를 때 몸의 평균 진동은요. 약 26Hz라고 합니다. 즉 1초에 26번 정도의 몸을 진동시켜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과 같이 오래 산 반려묘들은요. 이 골골송을 약간 변형시켜서 기존의 26Hz대의 주파수 대역에서 약간 높은 3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섞은 골골송을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로 집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쓰는 사람과의 대화법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고플 때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할 때 주로 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섞어서 골골거리기도 한답니다. 300Hz 이상의 대역을 섞는 이 골골송은요. 사람의 아이가 울 때 나오는 주파수 대역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이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들으면요. 고양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 주파수 대역을 섞으니까 요구상을 더 잘 들어주더라 이러면서 학습한 어떤 언어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 있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양이들이 흥미하는 이 골골송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26Hz의 진동 대역은요. 사람에서는요. 골 밀도를 증가시키고 뼈의 치유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 사람의 골절 치료에 대해 쓰이는 진동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기분 좋은 초당 26K 진동은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혈압을 낮추며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적다 그럽니다. 또한 사람에게도요. 진통작용이 있어서요. 실제 독감이나 몸이 아주 아픈 경우 고양이가 옆에서 그르렁그르렁거려주면요. 치료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고양이의 골골송에 의한 진동과 치유작용은요. 현대의학에서는 저주파 치료계에 응용되어서요. 사람의 만성통증을 관리하는데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옆에서 골골거린다면요. 기분이 좋아서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건지 아니면은요. 노령뇨가 너무너무 아파서 통증을 완화하려고 그러는건지 배가 고프거나 놀고 싶어서 혹은 또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하려고 그런건지 현재 몸이 아픈 주인은 치유작용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건지 잘 구분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골골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패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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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